아 아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여기에요? 주석이 아닌가? 주석이 아닌가? 주석이 아닌가? 주석이 아닌가? 이게 뭐야? 아니 리스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픽하시면 남는거 하죠 저 여기서 파란은 잘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여기선 파란 잘해요 저 그냥 바로 왼쪽으로 가서 한타 싸워요 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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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상대는 팔 없고 상대 디바 있고요 리퍼 로드 오그 로드 그래 빠졌고요 로드 다운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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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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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드 개필 아 로드 개필데 아 다운 자 여기서 리퍼 버리고 어 리퍼 반피 리퍼 개피 거점 거점 목표 아 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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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좋아요 오오 비버니 어 근데 이거 로드님 있고 너무 잘했어 저희 조우 배입니다 오케 나이스 겐지 다운 로드 다운 애들 다게 피 다게 피 3 2 1 어 메카 메카 나왔습니다 방해 시스템 정상 탈퇴 세일 오이소 오 이제 너무 위에서 타져버렸네 폭죽놀이 해버렸네 이거 정프렌트 І 오른쪽으로 오네 오른쪽 네 확인 겐지 넘어왔어요 나을게요 노프노프노프 겐지 반사빠졌구요 네 포킹 잘 놓고 있습니다 겐지 개피 겐지 따오 니퍼 피방 1 버퍼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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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오케이 루슝 잡았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어 겐지궁 어떤 겐지궁 한참 쉬었다가요 네 한참 쉬죠 겐지 반사빠졌고 뭐야 좋아요 좋아요 로드호그 반피 로드호그 다운 아이고 좋았구요 솔져 보러 갑니다 솔져 보러 갑니다 솔져 토끼네 아헤이 아깝네 로드호그 그래 빠졌구요 로드호그 겐지 자 여기서 그랩 한번 낙사 아이고 같이 아이고 디바다운 어 뭐야 이거 겐지 겐지 폭사 어 이거 뭐야 솔져 아 예 좋아요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멜트 예 그냥 언제부터 게임했어요 저요? 뭐 어느걸 말씀하시는거죠? 오버워치 아뇨아뇨 아뇨아뇨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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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됐는데 한 두시간 했나? 어 어 점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복구를 오늘 83라다까지 같지 않아요? 86까지 올렸다가 요까지 떨어졌죠 이게 솔큐 돌리니까 어 힘듦 듀오큐 빡센 애들 만나면 좀 힘들어요 이거 아나 왔어요? 여기 파라가 뜨기가 너무 힘들어요 파라가 뜰 수 있으면 DM을 이기더라구요 똘똘 음 안녕하십니까 뭐 정면으로 가도 되고 새끼로 가도 되고 상대는 새끼를 상대는 새끼를 로드호그 그래 빠졌구요 네 리퍼 오른쪽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어이구 돼지 다운 어 힐 감사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갈게요 겐지 들어왔구요 어이구 너무 아프다 아 힐 감 어이구 맥크리 다운 밀고 들어가죠 루슈 개피 루슈 다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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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로봇 나오자마자 보셨고 총 하나 다운 거점 거점 어이구 나이스 나이스 아 힐이 아주 좋구만 이거 이렇게 아나 힐이 힐피에스는 그냥 끝장나네 힐피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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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당 힐량 아닌가요 힐피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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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디바 다쳐먹는다 저도 석양 먹어드리죠 캔디 재왔어요 어이 리퍼 3층으로 톱 낀다 리퍼 3층으로 톱 낀다 리퍼 반피 망령어 없고 네 네 갑자기 군두시길래 깜짝 놀랬어요 진짜 리퍼 망령어 빠졌구요 톱내네요 잡으러 가야죠 아이구 잡았어요 상대 로봇 없어요 로봇 개피 군용 하나 되게 좋네요 힐피에스 힐피에스 석양 막고 있습니다 막았어요 근데 내가 죽겠네 아이고 아 시간 마이버 팀 오케이 제가 씁니다 맥크리 개피 아유 재밌어 오우 맥크리 맥크리 우측 길에서 튀어나옵니다 네 제교전 우리 동급기 충전중이야 근데 우리 리퍼님 살아나세요 리퍼님 동급기 충전중이야 하하하하 형아 더 생겼디 어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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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어 빠졌구요 하나 채워야겠네요 이거 아 진짜 이거 아나 넣고 좋아해 뭐야 이거 알맹이 알맹이 석양 먹어주지 석양맨 아주 나이스합니다 아 아나는 떨지 않나요 야 아나가 그냥 크흑 역시 너무좋아 아나는 겐지만 없으면 뭐 아 겐지도 채우면 돼요 겐지도 잘하는 아나가 뭐 그냥 1대1이기더만 겐지 따로 다니더만 아나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성 lion 오호오 4명 제냐타 나왔네요 가지아타 나와버렸네 자리아에 있고 리퍼 망렬가 빠졌구요 자리아 실드 다 빠짐 자리아 실드 빠짐 그렇다면 포킹으로 공부합니다 남은거는 포킹 리퍼 거점 들어옵니다 자리아필 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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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 거기 리퍼하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매크리만 과연 샷뺄서 아 뭐야 아 자리아 한테 죽어버리겠네 아 다 잡았구나 매크리는 왜 안 날라가게 어우 과장 먹음 맛있음 아냐 성광도 먹음 마이스 성광 개꿀맛 어 제냐타 반피 리퍼 리퍼 조심 석양 석양 제가 보고 있습니다 먹었어요 아 이거 맛있다 석양맨 반피 자리야 자리야 정면 디바 디바 이거 찾을땐데 궁 어 너 끄 아 개 피웠는데 타버렸네 못가게 만들죠 리퍼 망야 빠졌고요 어유 잘 끄시네 호그님 뭐야 거의 거의 강태웅이신데 저거 오우우우우우 나이스 우와 목 뭐야 저거 상대를 두뚜고인데 정면에서 공을 딱 상대에 정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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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노마 이거나 맞아라 어 이 뭐야 짜리아가 맞았어 어 리퍼리퍼 머리 위에 낙글리버 낙궁놀이 리퍼 저희팀 기지 쪽 사이드 저희팀 기지 쪽 사이드 리퍼 궁조심 아 나 죽는다 아 나 죽는다 이놈들이 안녕 안녕 정면 갑니다 정면 갈아 마시러 갑니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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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정면 많이 보고 있음 상대 정면 많이 보고 있음 어 어깨 나이스 디바 로봇 반피 저 4킬을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어 저거 루시우 루시우 밖에서 비비고 있어요 어 어 킬 깔끔한데 너무 아 일리오스만 계속 있음 좋겠다 출격준비 궁각의 정석을 보여주지 궁각놀이로 갑니다 궁각놀이로 갑니다 어 가졌다 가졌다 아 아 백스키드 아 석양 또 아 석양 또 뭐 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어 어 어 안 돼 오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리퍼님은 포기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거 리퍼님은 포기하고 있어요 다음 라운드 끝까지 끝까지 다시 한번 싸워볼까 어 아니? 리퍼님 나 아까 포기한게 아니고 튕기셨던거 같은데 이거 아니? 아니 5대6 오케이 할만하죠 5대6 할만하죠 할만하죠 이거 트윌 돼요 5대6 뭐 리퍼 없이? 야 할 수 할수 있음 흐헤헤헤 슈벌? 제가 리퍼 대신해 왔다 좀만 좀만 빼면서 가요 또 우측 우측 어 상대한명 없음 5대5 5대5 아니 5대5 이제 이거 5대2기라서 살짝 출리하니까 이제 바로 치워지 어 상대 루슈? 아 루슈 살아나간다 오 자리아 에너지 노 마이참 좋아 어 상대 힐러 없음 아 저 궁 찼어요 궁 제일 궁 개달차 10초만에 궁 찼습니다 궁을 주세요! 우와! 딜 들어가는 거 봐 눈쟁이 1호 와 딜 들어가는 거 봐 개 지린다 와 개 지림 여긴 피할 데가 없지 아 뭐야 그냥 앞에서 몸대고 있으니까 자리에 에너지 없어요 석양? 석양 보러 갑니다 이거 석양 뺨 석양 뺨 안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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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죽었나봐 많이 상대 자리야 어 어? 상대 루스 유가 없음 어이구 우리 우리 모두가 궁 그렇다면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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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좀 봐주세요 고마워요 어 저거 궁 궁각?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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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머리 뻥 루스 유 잡으러 갑니다 어 뭐야 자리야 자리야 에너지 오마이참 어이구 리퍼 오오케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너무 아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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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루슈 아이 좋아 피가 아직 쭉쭉 차는구만 자리야 공 찼을거에요 아이고 깨워버렸네 죽여야지 어이구 초월초월 빠짐 상대 로봇 없어요 석양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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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뺐어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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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 석양 석양 정면 석양 석양 정면 석양 석양 정면 어 뭐야 왜 뒤에서 디바가 나오죠 아 왜 나한테 부자 걸어놓고 오래 무섭게 난 죽지 않는다 리퍼 디디디 어 벌써 포가지겠다 상대 우측 우측 우측에 리퍼 아 리퍼 뒤로 돌아와요 아 다시 우측으로 너프 너프 센터 센터 테라스 오케이 루시 어이 뭐야 강태공이신다 아 근데 진짜 그래비 진짜 좋아요 그래 무슨 힐러 다짜름 그래브로 어 초월 밀고 들어오 리퍼 히로 어디갔어요 리퍼 히로 나오세요 리퍼 히로 트레이서 아싹 또 이겼다 아이고 잘하시네 아 요즘 아나가 빌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여기에요? 아니 아니 그게 뭐야 아니 리스폰 아니 이거는 리스폰 잡는 거게 리스폰을 왜 잡아요 하하하하 아 근데 그 와중에 그랩 70 와 70이야 70 와 진짜 어떻게 그랩이 오 진짜 잔다 야 그랩 장난 아니다 아이 재밌네 물개 물개 마세븐 nag 작 поех inserts